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경제 위기를 맞으면 큰 위력을 발휘해서 높은 가치를 발휘할 거라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처럼 금처럼 디지털 골드로서 안전자산으로 그런 위치를 할 것이고 또 주식이나 이런 게 폭락해도 자기 가치를 지킬 것이며 또 어떤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 달러나 아니면 다른 통화들이 마구 통화를 발행할 때 제한된 발행량으로 값어치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는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리고 디지털 골드 그리고 반감기를 맞아 이 세 가지 트리플 호재로서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뚫고 쭉쭉쭉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각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맞아서 돈을 살파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이 아니라 주식 같은 위험자산처럼 가격이 폭락하고 그리고 디지털 골드가 아니라 더 위험한 자산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각국 중앙정부들은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지금 부채로서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우유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또는 기업 부채 이렇게 돈을 살포해 가지고 가까스로 경제를 갖다 성장해 놓고 이 성장된 상황에서 부채가 너무 커져 가지고 이 빚을 갚을 능력이 경제 주체들이 줄어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갖다 극복해내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형상으로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소득을 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국제 간의 교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게 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부채 위기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특히 중앙은행은 통화 신용 정책을 극단까지 몰고 가고 그리고 중앙정부들도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FRB가 지난번에 0.5BP를 내린 데에서 오늘 또 1BP를 인하해 가지고 0%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은행도 오늘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갖다가 0.75로 0.5BP를 갖다가 이렇게 떨구는 등 각국 정부들은 지금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과 금리 인하 이런 걸 신행하고 있습니다. 긴급회의 자체 그리고 이 규모와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의 규모를 봤을 때 얼마나 큰 위기를 갖다가 위기감을 갖다가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겠죠. 이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쓸 수 있는 카드조차 거의 남지 않은 단계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금리나 카드를 쓰기 힘든 상황이고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낮춰도 돈이 잘 안 돕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얘기까지 있지만 증시에 대한 직접 개입과 정부가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뿌리는 재정확대 정책밖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캐나다 등 극단적인 돈풀기는 너도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환율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해서 줄어든 내수를 그나마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어떤 각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또 뒤에 몰래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중앙정부들이 각자 도생의 관계로 이렇게 진입할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그런 케오스의 상태로 갈 가능성조차 이렇게 높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금이라는 비트코인은 반간기를 막고 안정적인 어떤 수요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거라 이렇게 비트코인 에어론자들, 저도 그렇습니다. 기대가 컸었는데 오늘 600만 원대로 들어가고 5천 달러가 깨졌습니다. 증시보다 천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니까 40% 정도가 폭락한 거기 때문에 그 증시의 하락폭, 세계 증시가 2, 30% 하락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게 떨어진 거죠. 첫 번째 의문이 안전자산인데 왜 떨어지나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이런 국가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그 나라의 어떤 통화가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곳 또 미국의 어떤 금융 제재로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곳에서는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달러보다 암시장에서 더 높게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바논 금융 시스템이기로 비트코인 프리미엄 급등 판매다 1500달러 요구 최근 나온 뉴스인데요.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트코인이 거래됐다는 뉴스를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제3세계 이런 곳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유럽, 일본 등 기존 시스템이 안전된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인 위험자산이지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러한 부분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보긴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경제 위기 때도 달러는 치솟고 도리어 잘못한 게 없는 원화는 떨어졌었죠. 그거는 전 세계가 달러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의 어떤 위기에 처한 금융위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걸 달러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는 상식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경제 시스템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화와 유로와 통화를 빼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11살 먹은 비트코인에게 어떤 안전자산으로 위치까지 바라본다는 건 너무 많이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물컵에 물이 반 있을 때 반이나 비었다 또는 반이나 찼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 대상으로는 지금 봤듯이 증권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 여러분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80%씩 수도 너댓 번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위헌자산으로서 취급받을 수 있고 그러나 장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봤을 경우에는 그동안 1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룬 업적 어떤 성취를 갖다 바라봤을 때는 단기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골드라고 했고 잠재적 화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금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달러를 확보하려는 이유로 예측하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비트코인이나 금을 파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선물을 갖고 있을 때 마진콜이 들어와서 마진콜이 들어와서 그걸 못 메꿔놓으면 반대매매를 당하여 전자산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금을 갖다가 수익을 얻었던 금을 팔아서 마진콜을 메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다.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뭐죠? 이게 투타안 카멘의 마스크죠. 투타안 카멘이 이집트의 파라오였는데 빛이 1333년부터 1323년까지 재유입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약 3550여 년 전인데요. 황금은 이전부터 신의 상징이고 자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태양의 빛과 황금의 빛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신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곧 신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라오를 상징하고 절대적 권력과 절대적 재산을 상징하는 금 그리고 금본위제 그리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천 년 이상을 갖다 하온 금과 디지털 골드라고 비트코인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금은 지금 총 발행 규모에 따른 시가가 8조 달러가 넘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대략 8조 달러 안팎의 지금 거래가 그 규모이고요. 비트코인은 오늘 또 떨어져서 지금 현재에 1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도 안 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많이 큰 겁니다. 금은 투탕카멘 이전부터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해왔고 비트코인은 시스템도 같이 않는 P2P 솔루션으로 지금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당장의 투자의 가치로서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때 올해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반감기인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약 두 배 이상 비트코인의 가치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을 갖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좀 당혹해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백서의 P2P 통화와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 이런 걸 갖다 쭉 써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마이닝을 해놓고 코드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64번의 반감기가 발생하면 더 이상 채굴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 21만 개가 발행될 때마다 대략 4년마다 반감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누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반감기를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34번의 반감기를 지나게 되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몽땅 채굴되기 때문에 34번째는 2140년으로 아직 120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다 채굴해야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2032년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건 214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030년. 지금 현재 채굴된 비트코인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시 59분 형제 1827만 500개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굴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처럼 발행량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두 번의 반간기 동안 절반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그 전 가격의 두 배 이상 치솟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제가 조인디에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번 반값기 때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였고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234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채굴량이 이게 다 공급된다고 하면 약 2.34% 정도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양이 한 번에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이 출렁거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른다. 이제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 일 발행규모가 0.03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가격에 예전에 두 번의 반값기처럼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단을 봤을 때 꾸준한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11년 동안 1100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 걸 보면 결코 비트코인이 해낸 역할은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급등하게 덩치도 커졌고 반간기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크게 가격 상승 요인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래가 저는 어둡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아주 중앙은행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타 다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나스닥 선물도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와 양적 하나 그리고 우리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물론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정부였던 통화재정정책으로 경제 상황을 컨트롤을 하는데 커다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고요. 또 설령 팬데믹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돈을 살포하고 부채를 늘리고 자산가격을 높이는 방식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경제 유기 극복 방향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빈부부만 늘려줘서 빈부격차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이해관계도 종속하지 않았던 비트코인의 발행 시스템 또 참여를 통해서 지금 통화를 기축통화국이 얻고 있는 통화발행 이득 시너리지 이펙트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국제통화 시스템과 기축통화 시스템의 모순에 대한 대안과 기대 이런 부분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트코인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더 산다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비트코인을 통한 어떤 새로운 혁신 이런 부분이 다시금 이렇게 희망으로 살아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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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